비트비가 추천하는 크리스마스 넘버원 솜은 울면 안 돼! 울면 안 돼! 울면 안 돼! 잘 따라 먹으면 행복해야돼!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하세요 연승입니다. 라이유 선배님의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추천합니다.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물들을 때면 자 안녕하세요 연승입니다. 저희 완성도는 추천합니다. 거울 2시 40분입니다. 울면 안 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